안녕하세요 먹방 꾹녀사입니다. 오늘은 랜덤박스의 랜덤투유 어플 사용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품아 나와라! 랜덤투유에는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명품, 자동차까지 약 1600여가지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좋은게 랜덤박스 한개당 5천원인데 최저가 5천원 이상의 상품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본전은 보장된다는 사실! 두근두근 랜덤박스 10개를 구입해봤어요. 과연 꾹녀사의 랜덤박스에는 어떤 상품이 나왔을까요? 그러기때부터 확인했어요! yes 랜덤 투유 앱이 특별한 게 앱에서 트레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일 경우 다른 회원과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되팔기도 가능해요 되팔기를 하면 5,000원의 반값인 2,5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배송을 해볼게요 배송 게이지를 최대 20까지 맞출 수 있어서 여러 상품을 한 번에 배송받을 수 있어요 배송이 넓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